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있는 물리학자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왜 파랄까요?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녁에 해가 질 때 보면 그때나 하늘이 붉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물리학을 생각하면 낮에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그리고 해가 질 때 노을이 붉게 보이는 게 사실 같은 이유랍니다 해에서 태양에서 오는 빛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에 해당하는 빛은 하늘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다른 기체를 만나서 산란된다고 하거든요 막 이렇게 튀는 거예요 당구공 튀듯이 그렇다 보니까 해가 저 멀리 있어도 해에서 온 빛이 대기에서 막 튀다 보니까 이 반대쪽에서도 거기서도 산란된 빛도 우리 눈에 보잖아요 그래서 해가 있는 쪽이 아니라 하늘 전체가 다 파랗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들은 파란색은 자꾸 이렇게 튀게 만들거든요 산란시키는데요 붉은색 빛은 잘 산란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 햇빛이 통과해야 될 공기층이 옆을 보면 훨씬 두껍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붉은 빛은 그 두꺼운 공기층을 통과해서 우리 눈에 오고요 해에서 온 빛 중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빛은 아까 제가 그랬죠 사방으로 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빛은 다른 데로 튀어서 우리가 못 봐요 그런데 붉은색 빛은 많이 산란하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직접 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파란 이유 그리고 저녁노을이 붉은 이유가 사실 같은 이유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하늘이 파란 이유 그리고 저녁노을이 붉은 이유가 똑같이 햇빛이 공기 중에서 어떻게 산란하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만나요 아멘